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진행합니다. 빅5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오늘 마감됩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